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중 하나인 XML External Entity Injection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External Entity Injection은 공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XML 데이터 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웹 보안 취약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파일 시스템의 파일을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백엔드 또는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공격자가 XXE 취약점을 이용하여 SSRF 공격을 수행하여 기본 서버 또는 기타 백엔드 인프라를 손상시키기 위해 XXE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XXE 취약점을 악용하여 외부 엔티티를 통해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에서는 XML 입력을 파싱하고 응답에서 예상치 않은 값을 반환하는 재고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XML 외부 엔티티를 삽입하여 다음 파일의 내용을 검색합니다. 이미의 제품을 클릭합니다. 체크 스톡 버튼을 클릭하여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프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Send to Repeater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가 포스트 메소드로 다음 경로의 바디 값에 포함된 입력 값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스토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며, XML을 사용하여 제품을 호출합니다. Send 버튼을 클릭합니다. XML을 통해 구문 분석되어 재고를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ML 선언과 스톡 체크 요소 사이의 외부 엔티티를 정의합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번호를 외부 엔티티에 대한 참조로 변경합니다. Send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검색하여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 15完 Maple 564 않게 스톡 체크 1040 잠실 잠실 gr 1050 잠실 zero 잠실